오오 피했어! 에너지 에너지 좋아 아이 저 저 아 저 하늘에 박혀있어 저기랄 박혀도 오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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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권투하고 앉았네 오케이 아따 화살 죽게 한 번 죽게 진짜 힘드네 하나 살면서 하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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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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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 스킵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? 연락으로? 자 이거 타고 가면 될 것같에 빨리 빨리 가자 여기로 내려가는 길인가? 따른게 있어야... 아, 저기, 저겨야되요 저걸 보고만 오케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야 체크포인트가 바로 옆에서 다행이다 서로 쓰고 쓰는건데 오오오오오 저거 뭐야 너 스나이퍼니? 야 스나이퍼니? 야 스나이퍼 총내라 오케이 야 총총총 떨어질 뻔했다 아 저큰놈있다 거대한 녀석있지 너 산발이 그죠 차는 여깄구요 자 자 잘 보고 이걸로 한 몇대 때리면 죽지 않을까? 굉장히 쎈데 이걸 한방에 안죽는애를 지금 못봤는데 약한애들한테가 쏘서 그랬음 뭐라고 예 끄딱 떠나는군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거 겁나쎄 야 얘도 얘도 못버텨 세방이면 죽어 우와 파워가 야 쟤를 이걸로 세방에 죽여 최강의 총인데 나 이런 총을 맞고 어떻게 버티는거지 야 야 저 시간이 별로 못나와요 자 가죠 아우 저 뭐라고 하는거야 아 아 두군데서 막 뭐라고 전투차량 아 여기저기 다 도와달라고 아우 난리야 지금 오 화살이다 일단 화살 어 자 가죠 우리 왜왜왜왜 이걸 타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타 타라고하니깐 아 중간에 거대한 녀석이 난거같은데 오오 중간 목표지만 도달했대요 취소 저뽁 어러 오어우어 이야 이거 너무하진 Sindy 아 걱정 못 Palestinians 자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제가 맞는건지 안맞은건지 애네들이 달고있는건지 안날고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야 제대로 좀 쏴봐 야 오케 오케 타는게 없어 죽은거야? 안 죽었잖아 야 야 너 일로와 야 야 도망가지마 야 너 도망가지마 임마 오케 오케 빨빨빨리 재생들 빨리하고 아유 어디다쏘냐 저거거같은데 상자같은데 상자 상자 뭐있나좀볼거야 오오오옹 너얼마 너얼마 아 저 총 갖고싶다 저 총이 장난아닌데 저거 비행기도 한 두방이면 격수시킬거같은 총이야 오 뭐야 안죽었네 뭐야 wyp 가자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요? 어디로 가는지 몰렀지만 오어어 뭐야야 어 뭐야 나 왜 죽었어 아 저거 안타 나 저것만 타면 죽는거 같애 죽음의 전사야 죽음의 전사 저기도 뭔가 할게 있네요 타면 죽어 섀 ви các cf 전투기한테는 전기 화살이 안통 하더라구 헬리그 헬기같은거 전기화살로 찍으면 한방인데 추락한 볼트의 위치를 탐색 볼트가 그거 아닌가? 비행기 아닌가? 달려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뭘 힘들어해 나노스티가 힘을 빌리란 말이야 어 내꺼래 근데 뭐 별로 뭐 저 얻을만한거 없는데 탈거 없냐 탈거? 탈거? 탈거 하나 좀 내놔봐라 저 500미터를 걸어갈려니 끔찍하다 탈거 없나? 아까 그 탈거는 내가 조종하는게 아니라 타면 죽어 죽음의 전차라서 어떻게 뭐 할수가 없고 탈거 아 저기까지 언제 보러가 자동차나 뭐 자동차가 간다 어 저기 뭐있다 저거 뭐지 탈거 노약한 브라보 아 저거 죽음의 전차구나 죽음의 전차 저 타면은 죽음의 전차에요 타면 뭔가 왠지 적들이 많이 나와 탈거 타고있으면 왠지 적들이 이 전차만 노리는거같은 자자자 거대 로봇 거대 로봇 거대 로봇은 못받는데 이거 뭐지 이것도 이 타 어 돌결두고 사놓은차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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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놨어요 어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아 찾았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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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타고가죠 이쪽으로 가면 되는거같은데 아닌가 이러보니까 백몇미터밖에 안남았네 야 걸어오다보니까 백몇미터밖에 안남았잖아